춘천 시민의 나라들 경험에 대해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저 최동용은 2022년 춘천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시 춘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춘천은 공간적 측면에서 더 커져야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더 발전해야 하며 삶의 질 측면에서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스마일 춘천 다시 뛰는 춘천 수록원 아래 제가 시장 재질시 시작한 사막산 로프의 개장을 시작으로 유람선 대관람차 리조트 조성 중 의향호 순환 관광 벨트화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즉시 추진하여 그로블 관광도시 춘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행복한 도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춘천 발전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약속들이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